안녕하세요 심플앤네일 아티스트 윤석영입니다 이번 황금돼지해를 맞이해서 귀여운 돼지 캐릭터 아트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돼지 캐릭터 아트는 언제나 귀엽게 사랑받고 있어서 이번엔 조금 다른 느낌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V1 화이트 컬러를 투코트 해주세요 PA5번 컬러로 돼지 모양을 잡아주세요 글래머러스 컬러로 돼지 코를 그려주세요 로즈 딥 컬러로 돼지의 콧구멍을 그려주세요 탑젤로 오버레이 해주세요 블랙 통젤로 라인을 그려주세요 탑으로 마무리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